2. 4. 4. 4. 5. 5. 5. TV에 우리 나오는 건가? 엄마 엄마 저 TV에 나오고 있는데 스폰지라고 할 수 있어요? 이거 아니냐고. 진짜 정신없는 친구들이라 진짜. 아우. 기가 다 빨렸어요.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지? 진짜 에너지들이 넘쳐. 식소에서 가끔 저러고 놀거든요 애들이. 침대에 누워서 자거나 쉬고 있을 때 저랑 휴가가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. 아 쟤는 어떻게 조용히 시킬 방법 없냐 이러고 있어요. 둘이 침대에서. 첫 번째는. B. B. B는. 진짜 종단하게. 기ney에도 가만히 있다. 그리고 돌아다니고요. 이상하네요 진짜 막 사람이 차원이 달라요 빈이 혼자 숙소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? 지민아 난 널 사랑해 오빠 그럴 수 없어요 지민아 난 널 사랑해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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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는 정국이 정국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콰이 뭐야 뭐야 너 입술이 왜 이렇게 이쁘냐 살아있네 근데 색소를 엄청 넣어 생크림 빨간색에 초고추장 같아요 야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아니 거짓말이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헷갈려 아 뭐 이정도면 뭐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뭐라는 소리야 아니 뇌물이 아니구나 아 아 아 왜 큐카드가 없지? A.S.E. MC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왜 하면 못하는데? 또까지? 오, 스카이프 오, 컴온! 오, 씻다운! 오, 씻다운! 오, 터쿠, 렛츠고! 오, 랜 몬스터! 앨범! 강아지, 리듀스, 프리즈, 아리, 랑, 세븐! 안녕하세요, 다크니와이드로 돌아온 뜨거운 매력, 지민입니다 하하하하 여왕 오십니다 하하, 하하, 컴온, 에스 어, 컴온, 에스 목소리 들리나요? 목소리 들리나요? 내 이름은 지민 카메라에 내 주먹을 비빔 여기 가야지 아, 지민이 귀엽네요 마찬가지 막 투정물일 줄 알고 저희 멤버들 다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멤버가 없어요 보통 팀 중에 한 명은 되게 덤덤하고 말 없고 그런 멤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시끄러울까요? 되게 신기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팀이지만요 하하하하 어, 지민이 형! 형, 불러요 오, 지민! 하이, 지민! 어, 뭐 카메라 쪽에 가야 되는 건가요? 지민우 어떻게 보여요? 제 목소리도 besond요? 목소리도 안해요 사이퍼스 사이퍼스 보이나? 여기, 이 쪽에 한 개 더 이렇게 놀랍다. 그만해! 그만해!